안녕하세요 요리 영상을 만드는 마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 만드는 방법에 이은 2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 스마트폰 요리 영상처럼 이번 영상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구도나 이런 연출 위주로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녀석과 개를 사러 왔다가 어디서든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도 살짝 찍어 보았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했구요. 기회가 되면 브이로그 촬영 방법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이제 진짜 요리 영상 비하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반복 촬영해서 편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각대는 사이즈별로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찍고 보니 엄청 징그럽네요. 적절한 효과음을 넣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효과음을 넣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서 무빙을 주었습니다.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서 무빙을 주었습니다. 미니 삼각대를 사용해서 무빙을 주었습니다. 소리를 잘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응원을 활용해 보장을 주었습니다. 미니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성리를 잘 담아내는 것 같아요.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맛있는 휴식의 마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